그럼 이번엔 정서 GD! 지금 현재 최고조선 63점이에요 근데 음악이 다르니까 왜 이렇게 스텝이 조급하니? 바쁜 노래야? 말해줘 아 잘하네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야 진짜 GD 착하다 야 그 옆에서 춤을 춰주네 아 잘 봐가지고 아 GD가 있으니까 이 팀은 진짜 꽉 안정적이네 아 잘하네 형도는 너 죽을 뻔했어 왜 이 노래는 숨을 안 쉬지? 저 진짜 숨 안 썼습니다 끌을 뻔했어 아 슬표가 없어요 노래 자 우리 지금 63점이 최고 점수인데요 자 과연 우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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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왁!